이석재 의사 오영철 역을 마치셨습니다. 네, 이석재씨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영철은 외학계의 전설로 불리며 추앙받는 유물이지만 인자한 미소디에 숨겨진 냉철한 명모로 암방극장에 소름끼치는 야누수적인 존재명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역시나 정면 바라봐주고 계시고요. 어비스를 통해 연기인생 최고의 파격거리실에 나온다고 하니 그 모습 벌써부터 광고해집니다. 오른쪽도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역시나 손 한번 흔들어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이석재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의사 역할 맡으셨잖아요. 병원 홈페이지 의사소개란에 있을만한 프로필사진 같은데 팔짱히 예, 좋습니다. 냉철한 의사선생님의 모습, 내가 닥터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석재님, 역시나 이시연씨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요. 박동철은 자신의 업무에서는 프로 1잘로 명모를 뽐내다가도 사람 앞에서는 악기 막 씻어주는 순정난게 큰 손으로 관절배력을 폭발시킨다고 하는데요. 예, 정면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전과 다른 비주얼만으로도 순정과초에 예, 캐리스마가 절로 느껴지네요. 예, 손인사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측 바라보시고 또 손인사 한번 예비시킨 자로 이렇게 보내주시죠. 예, 우리 이시연씨 사랑에 한없이 악해지는 순정마초 역할 맡으셨잖아요. 정면바라보시고 하트 한번 보내주시죠. 예, 순정마초의 하트. 예, 수영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예, 깜찍한 하트, 드릴 순하트, 콜브라 하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왼쪽도 그대로 한번 손브라 하트 한번. 예, 오른쪽도 한번 손브라 하트. 예, 감사합니다. 네, 이시연씨 잠시 무대 위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이번에 박보영씨 아는게 센터에 서주시고요. 네, 내부의 민나는 아우라로 무대 위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만 든든합니다. 5월 6일 월요일 밤 9시 30시 첫 방송되는 안전 비주얼 파타지 거비스. 네, 좋습니다. 몸을 좀 밀착해 주시고요. 먼저 왼쪽부터 파이팅 포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비스와 함께 파이팅할게요. 어비스 파이팅! 이번에 아우라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어비스 파이팅! 네, 보블링도 깐찍하게 두서운 파이팅 좋습니다. 네, 오른쪽도 마지막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네, 어비스 파이팅! 안판부장의 짜릿한 재미와 스릴, 웃음, 손사, 잡는 맛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출연자분들께서는요. 공동 인터뷰 자리가 준비될 동안 잠시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